밥 안 먹는 아내 꺼내줄 거예요 오늘은 루미가 이야기를 꺼내볼까? 그래, 좋아 음, 밥 안 먹는 아내 이야기 어때? 밥을 안 먹는 아내?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어? 그러게 말이야 궁금하지? 내가 이야기해줄게 잘 들어봐 얼른 해줘, 루미야 얼른, 얼른 알았어 친구들, 오늘은 루미가 밥 안 먹는 아내 이야기를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모두들 쉿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아주 구두쇠인 부자 영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영감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않았죠? 으으, 대체 장가를 가면 못하나 아내가 먹을 쌀이 아까워 옷에 들인 비단이 아까워 치장할 보석들이 아까워 아유, 생각할수록 아까워 아유, 아까워 아유, 그래도 영감님 이제는 장가를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으으, 아까운 걸 어찌하나 가만, 옳지, 그래 밥 안 먹는 아내를 구해봐야겠구나 그런데, 저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잊고 말고, 세상에 어딘가 있을 것이야 아유, 어서 가서 당장 벽보를 붙이고 오너라 냉큼 영감님은 아랫사람을 시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마다 벽보를 붙였어요 바로 밥을 안 먹는 아내를 구한다는 벽보였죠 아휴 세상에나 밥을 안 먹는 아내를 구한다니 이게 말이나 돼요? 아내에게 줄살도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가 본데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벽보가 붙은 지 한참이 되었지만 밥을 안 먹는 아내가 나타날 리 없었죠 영감님은 걱정이 쌓여갔어요 아이고, 역시나 밥을 안 먹는 아낸 없는 겐가 그때 마침 길을 가던 가난한 농부가 벽보를 보았어요 아니, 밥을 안 먹는 아내를 구한다고? 그래, 어차피 한 번 시집 갈 거면 괜히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것보다 부자 영감한테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집에 가서 딸아이한테 말해봐야겠다 농부는 집으로 가서 딸에게 말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던 딸은 이내 승낙했죠 네, 시집 가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영감님의 몹쓸 심뽀를 고쳐놓으면 되죠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집 딸과 부자 영감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영감은 하루하루가 행복했죠 어린 색시도 생겼겠다 그 색시가 밥도 안 먹겠다 너무 신이 났죠 그러던 어느 날 영감님은 정말 궁금해졌어요 아니, 정말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겐가? 어디 보자 설마 나 몰래 밥을 먹는 것은 아니겠지? 의심이 든 영감님은 친구를 불러 말했어요 자네가 좀 들어가서 내 아내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았다가 나중에 내게 말해주게 친구는 영감님의 부탁대로 방으로 들어가 아내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찌나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던지 친구는 너무나 고마워서 아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고 말해주었어요 내가 보니 정말 밥을 먹지 않더구만 그래? 걍 아흠